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8가지 방법을 다룬 에이트가 독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전국서점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질주하고 있을 때의 1위다. 나는 지필실에 들어앉아 조용히 다음 책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것은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생각을 하는 법을 다룬 에이트 싱크였다. 에이트에서 말하는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의 핵심은 공감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이다. 그런데 이 둘은 싱크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공감능력은 나를 넘어 너와 우리의 입장에서 싱크를 할 때 발휘되고 창조적 상상력의 불꽃은 기존에 있었던 것에 혁신을 일으키는 싱크를 하거나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것을 싱크할 때 타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싱크란 도대체 무엇이며 그 싱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주제를 놓고 지필실에서 홀로 치열하게 사색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의 1위다. 내 안에서 어떤 문 같은 것이 순간적으로 열렸다가 닫혔다. 얼마 뒤 나는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에이트 싱크의 목차를 써 내려가고 있었다. 에이트 싱크는 그렇게 탄생의 서막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이지성 작가님이 쓰신 에이트 싱크입니다. 이 책은 인공지능의 딥러닝을 이기는 동서양 천재들이 생각법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지성 작가님은 너무 유명해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지만 꿈꾸는 다락방과 에이트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신 작가분이시잖아요. 제가 에이트는 작년에 리뷰를 했고 꿈꾸는 다락방은 올해 리뷰를 했었는데 많이들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에이트 싱크는 제가 인트로에도 얘기했듯이 작가분이 에이트 후속작으로 만드신 책인데요. 그런데 이 싱크의 목차를 써내려 가신 다음에 생각하는 인문학을 새롭게 개정판을 내자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개정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한 에이트 싱크의 내용과 생각하는 인문학의 주제가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생각하는 인문학을 완전히 새롭게 편집해서 에이트 싱크를 내셨다고 합니다. 즉 에이트 싱크의 후속작이면서 생각하는 인문학의 개정판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저는 생각하는 인문학을 안 읽어가지고 이 책도 되게 새롭게 다가온 책이었거든요. 그럼 이 책의 목차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장 지금 당신이 그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 운명적 의미 싱크를 만나라 2장은 인공지능 창조자들이 숨겨진 정체 인공지능 창조와 발전의 핵심은 수학이다 3장은 싱크하는 대를 만들어라 거대한 생각 위대한 부위에 다다르는 훈련 4장은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이 하우투싱 세상에 없던 혁신을 만든 천재들이 생각 시스템에 접속하라 여기는 빌게이츠의 싱크위크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문학 공부법 아인슈타인이 상대선 이론을 만들 때 생각한 싱크법 그런 거를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다음에 5장은 인공지능의 딥러닝을 이기는 법 10가지 싱크하라 그래서 이 앞장에도 좋은 내용이 많은데 제가 이번 시간에 리뷰할 장은 5장 인공지능이 딥러닝을 이기는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되게 저한테는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5장을 중심으로 이 책을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5장 인공지능의 딥러닝을 이기는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천재의 창조는 천재의 싱크에서 비롯된다. 인류 역사를 새롭게 쓴 동서양 합 5천년 천재들이 하우스 싱크는 총 10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라도 이 10단계를 실천할 수 있고 자신의 뇌를 천재들이 생각 시스템과 만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싱크를 크게 성장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이 10단계를 절대 실천할 수 없다. 천재들이 하우스 싱크는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지혜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이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에서 인공지능이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하라. 답은 동서양 5천년 역사를 만든 천재들이 사색 공부법에 있다고 하시거든요. 여기 사색이란 뜻이 제가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어떤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이치를 따진다는 얘기라고 합니다. 단순히 생각을 넘어서 깊이 생각하고 이치를 따지는 게 생각과는 다른 것 같아요. 이 장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제가 책을 많이 읽었지만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거에 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고 그 책의 주제에 대해서 깊이 사색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을 놓치지 않았나 해가지고 이 장을 되게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인문학에는 세 가지 공부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색을 표방하되 사실은 지식만 있는 인문학 공부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인문학이 대표적이라고 하고요. 둘째는 사색의 모양은 있으나 본질은 없는 당대의 지식인들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 있으나 인문고전 저자들처럼 생각하는 법은 배우기 힘든 인문학 공부법이라고 합니다. 셋째는 사색의 본질에 충실한 인문고전 저자들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인문학 공부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지혜에 이르는 생각의 길을 모르면 인문고전을 제 아무리 열심히 읽더라도 헛일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인문학을 창시하고 발전시켜온 동서양 인문고전의 저자들에게는 그들만의 사색 공부법이 따로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책을 문자만 읽는 걸로는 도움이 많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아 그리고 만일 지금부터 이야기하려는 천재들이 사색 공부법에 통달한다 한들 당신 스스로 전쟁 같은 치열함과 꽃 같은 아름다움과 우주 같은 위대함이 담긴 사색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헛일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인문학은 사색을 위한 것이고 사색의 무대는 오직 당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하는 10가지 단계를 숙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전혀 쓸모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사색의 첫 번째 방법 싱크 1. 마음이 향한 곳은 어디인가. 입지하라. 입지하라는 뜻을 세우라는 것으로 사색의 목적을 가지라는 의미다. 동양의 천재들은 자신의 본성을 회복하고 산물의 이치를 깨달아 성인군자가 되는 것을 사색의 목적으로 삼았다. 서양의 천재들은 철학적 탐구를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실천하는 삶을 사는 사람 즉 소크라테스 같은 위인이 되는 것을 사색의 목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율곡은 입지를 인문학을 시작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입지해야 한다고 했고요. 인문학은 입지가 우선이다. 뜻을 세우지 않고 인문학적 성취를 이룬 사람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입지란 인문학을 통해 성인이 되겠다는 뜻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고요. 율곡은 입지의 방법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첫째, 이 세상에서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 마음임을 인정한다. 둘째, 나의 본성과 공자와 같은 성인의 본성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인정한다. 3. 나는 성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나도 성인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달리 먹는다. 4. 인문고전에 나오는 성인들이 말을 진실로 믿는다. 5. 현실에 안주하면서 적당히 살려고 하는 나 자신과 윤감하게 투쟁하면서 성인들이 말을 실천하는 삶을 선택한다. 이렇게 입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입지라는 것은 오늘날 서양에서 비전을 세우라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서양의 입지는 샤를 드고로 유명한 말인 위대해지려고 각오한 사람만이 위인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즉, 목표를 세우라. 그런 것과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때 자신의 뜻을 명확히 세우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Think to 나를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황홀한 깨달음 거경국리하라. 거경국리란 사람과 사물을 지극히 공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대화하는 상태인 경에 거하면서 국리, 즉 사색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의 인문학 천재들은 인문고전은 사색을 위해 읽는 것이라고 단연했다고 합니다. 사색은 나를 변화시키는 황홀한 깨달음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나를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황홀한 깨달음을 불러오는 사색법이 거경국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거경국리의 핵심은 정자라고 하는데요. 정자의 정은 고유하다, 말다, 바르다, 온화하다, 수료하다 등의 의미가 있고 좌는 앉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즉 정좌는 고유하고 바르게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저 단정하게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아니다. 국리, 즉 사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즉 국리의 첫 번째 단계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입문고전에서 접한 성인의 관점, 즉 경의의 관점에서 정밀하고 엄멸하게 들여다보면서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옳고 선한 것, 둘째는 옳은지 그른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 것, 셋째 그르고 악한 것. 국리의 두 번째 단계는 위 세 가지의 생각 중에 옳고 선한 것은 실천하려는 계획을 마음속에 상세하게 세우고 판단이 잘 서지 않는 것은 더 깊은 국리를 통해 옳고 그름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악한 것은 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혼자만의 공간에서 고유하고 단정하게 앉아서 내 마음속 생각들을 살피고 정리하고 정화하는 국리를 계속해 나가다 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고 합니다. 첫째, 그동안 나로 하여금 빛나지 못하겠던 내 안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기적이고 선하지 못한 생각들이 서서히 사라지게 된다. 둘째, 끝없이 흔들리게 하고 방황하게 한 내 안에 불명확하고 불완전했던 생각들이 서서히 명확해지고 완전해진다. 셋째, 세상에 조금씩 물들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놓아버린 내 안에 밝고 맑고 선하고 바르고 아름다운 본성을 서서히 되찾게 된다. 그래서 동양의 인문학 천재들은 거경국리를 통해 성인의 마음과 똑같은 나의 본성을 되찾는 것을 구방심, 즉 놓아버린 마음을 찾는 것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문학이란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는 것이라고 단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의 인문학 천재들은 인문고전을 읽기 전에 반드시 정자를 했고 인문고전을 읽다가 마음이 세속적인 것에 빠지려면 즉시 책을 덮고 또 정자를 했으며 심지어는 산속에 들어가서 1, 2년씩 홀로 살면서 정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책을 읽는 것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색을 하는 단초를 줄 수 있다는 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저도 이 책을 읽는 게 지식을 얻는 것도 있지만 책을 읽다 보면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제공을 하더라고요. 인문학은 사색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진정한 사색은 놓아버린 마음을 되찾는 상태에서 가능하다. 거경국리는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는 사색공부법이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싱크3은 아이비리그 학자들과 세계적 경영학자들이 혁신법 격물치지하라입니다. 격물치지는 동양의 인문학 천재들이 거경국리와 함께 사색공부법의 핵심으로 삼은 것으로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파고들어 완전한 암에 이른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물은 우주, 생명, 물질, 에너지 등을 의미하고 이치는 근본 원리를 파고듬은 이성적 사고와 과학적 탐구를 완전한 암은 진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격물치지를 서양의 언어로 번역하면 우주와 만물의 원리를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과학적으로 탐구하여 진리를 발견한다고 합니다. 격물치지의 핵심은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파고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여기에는 두 가지 믿음과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믿음은 이렇다. 첫째, 내 마음은 본래 신령스러운 것으로 이미 완전한 암을 가지고 있다. 둘째, 우주, 만물은 모두 이치를 가지고 있다. 세 번째 방법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첫째, 인문고전에 나오는 글자의 이치를 파고든다. 격물치지 없는 인문고전 독서는 백번, 천번 읽는다 한들 전혀 읽지 않는 것과 다를 법 없다. 책을 읽는 중에 그 의미를 깨닫기 어려운 글자를 만나면 그 글자의 근본 뿌리를 알고 그 글자가 쓰인 문장이 완벽히 이해될 때까지 치열하게 연구하고 사색하라. 책을 읽으면서 단어 단어 하나까지 이해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게 쉽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둘째, 역사고전 독서를 통해 흥망성세의 이치를 파고든다. 동서양을 막노라고 역사고전은 모두 국가와 인물이 흥망성세를 다루고 있는데 그 원인을 파고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국가 또는 한 인물을 놓고 흥망성세의 이치까지 파고드는 작업을 마쳤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역사고전을 통해서 깨달은 이치를 내가 속한 사회와 주변 나라들 그리고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적용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는 거에 그치지 않고 그거를 현실에 접목을 해서 이치를 깨달으라고 하는 얘기죠. 셋째, 실제로 우주와 사람과 만물의 이치를 파고들은 것이다. 세종대왕이 언어의 이치를 파고들어 한글을 창제하고 자인의 이치를 파고들어 당시 세계 최고의 수준의 광 문명을 읽은 것이 이것과 같다고 하고요. 아인슈타인이 우주와 시공간의 이치를 파고들어 상대선 이론을 탄생시킨 것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가 컴퓨터의 이치를 파고들어 새로운 컴퓨터 산업의 시대를 연 것 벤저민 그레이엄과 조지스 루스와 버렌 버핏 등이 투자의 이치를 파고들어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된 것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권하고 싶다. 오늘부터 스스로 마음을 끝까지 파고드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당신의 본질을 깨닫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라.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나는 누구인지 내가 진실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진정으로 원하는 인생은 어떤 것인지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전투에 임하듯이 독수하고 사석하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황홀한 깨달음이 찾아올 것이다. 바로 격물치지가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아 이게 참 저도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문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책에 나온 그 이치를 끝까지 파고들면서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게 제가 책을 읽으면서 필요한 그 덕목인 것 같아요. 싱크사 소크라테스처럼 마크 저커버그처럼 무화지경으로 사색하라. 플라톤은 서양 철학 2500년 역사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플라톤에게 사색하는 방법을 가르친 사람이 있는데요. 이게 즉 소크라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크라테스의 사색법을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첫째 사색을 삶의 최우선에 두어라. 일을 하다가 사색할 게 떠오르면 일을 멈추고 사색을 시작하고 사람들과 만나다가 사색할 게 생기면 그들을 비해 혼자만의 공간으로 숨어들어 사색을 시작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사색의 순간이 찾아오면 숟가락을 내려놓고 사색을 시작하고 잠을 자려는데 불현듯 무언가가 사색의 문을 두드리면 찬물로 세수하고 사색을 시작하라고 합니다. 둘째 육체의 한계를 초월해 사색하라. 소크라테스의 사색은 육체의 한계를 초월한 아니 자신의 모든 영혼과 감각을 사색에 쏟아 부은 나머지 육체의 존재를 느낄 여지조차 없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색을 통해 소크라테스가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한 번 사색을 시작하면 일말의 잡념도 그 어떤 감각도 허용하지 마라. 셋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를 초월하라.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 피터 드러커의 말에 따르면 인류 99%는 사색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색하는 1% 밑에서 노동하면서 살아간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색은 주로 기업 경영에 관한 것이다. 타인들이 시선과 수근거림을 초월하라. 그들이 눈빛과 의견에 신경 쓰는 순간 사색의 끈은 풀려버리고 그동안 해온 사색은 물거품이 되어버린다. 넷째, 해답을 얻을 때까지 사색하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색의 경지에 오른 소크라테스에게도 사색이 쉬웠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는 탄 한순간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사색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수록 더욱 치열하게 물고 늘어졌다. 그러면 언젠가는 해답이 타다 왔다. 소크라테스는 사색의 전쟁 때에서 항상 승리를 거두었고 마침내 우리가 아는 소크라테스가 되었다. 그런데 이런 소크라테스식 사색법은 놀랍게도 IBM,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의 창업자에게도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즉 현대에서도 충분히 통하는 사색법이라는 거죠. 싱크온은 망가진 두뇌를 복구하는 과정 원어로 읽어라. 대중에게 입문고전은 원전으로 읽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힌 사람은 아마도 자신이 최초일 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참 힘들죠. 그냥 번역서를 읽는 것도 힘든데 저자는 원어를 읽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첫째, 동서양합 5천년 동안 입문고전 독서는 원전 읽기가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입문고전 저자 중에 번역서를 읽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셋째, 제 아무리 훌륭한 번역자라 할지라도 원전에 담긴 입문고전 저자의 영혼까지 번역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넷째, 우리나라에서는 중역본과 추격본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다섯째, 우리나라 번역서에는 잘못된 번역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원전 완역이 새로운 번역 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책들은 한 번씩 읽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참 도전하기 힘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싱크육, 입문고전의 반열에 오른 해설서부터 시작하라. 그러니까 입문고전도 좋지만 입문고전을 해설한 책도 읽는 게 되게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입문고전의 반열에 오른 해설서는 입문고전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는 입문고전의 반열에 오른 해설서들은 천재들이 입문고전을 읽고 남긴 사색노트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색노트는 사색의 바다라는 망망대해를 떠도는 우리에게 든든한 나침판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싱크칠 1만번의 각오, 평생 읽을 단 한 권을 정하라. 그러니까 여기는 한 권의 책을 평생 동안 읽으면서 이치를 깨달으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든 게 조보라는 사람이 그는 평생 혼신의 힘을 다해 읽은 단 한 권의 책 논어를 통해 중국 역세상 가장 위대한 재상의 반열에 올라섰다고 하고요. 다른 사람들도 이런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성경과 논어를 이런 책으로 삼고 계속 읽어가고 한다고 하고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고전은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을 많이 담고 있기에 읽을 필요가 없다고 하고 만일 입문고전 독서의 목적을 책의 내용을 습득하는 것에만 한다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뛰어넘어 입문고전 저자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으로 확정한다면 전혀 귀담아들을 가치가 없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싱크 8은 천재들이 생각법을 배우는 가장 간단한 방법, 목차로 지도를 그려라. 이것도 되게 참신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걸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입문고전의 목차로 사색하는 것이다. 1. 내가 담고 싶은 생각 시스템을 가진 입문고전 저자의 책을 한 권 선정한다. 단 아직 읽지 않는 책이어야 한다. 2. 책의 목차를 그대로 종이에 옮겨 쓴다. 3. 종이에 적힌 목차대로 사색한다. 4. 내가 사색한 내용을 글로 정리한다. 이때 참고 도서 등을 활용해도 좋다. 5. 선정한 책을 통독한 뒤 다시 2, 3회 정독한다. 필사까지 하면 더욱 좋다. 6. 책의 내용을 각 목차별로 유학 정리한다. 7. 내가 사색한 내용을 정리한 글과 책의 내용을 정리한 글을 함께 읽으면서 내가 사색한 내용과 천재가 사색한 내용을 비교해 본 뒤 그 일을 글로 정리한다. 8. 내가 천재처럼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진지하게 사색한다. 8. 이렇게 하면 정말 비약적으로 사고의 질이 향상될 것 같아요. 9. 만약 이런 식으로 인문고전 한 권을 통째로 사색하고 연구하는 게 힘들다면 1부분을 가지고 하는 방법도 괜찮다. 그러니까 특정한 목차 한 부분만 떼서 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문고전을 읽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천재처럼 생각하기 위해서다. 오늘부터 인문고전 목차로 사색하기를 실천해보라. 앞에서 제시한 8단계 중 3단계만 실천해도 좋다고 하고요. 당신의 사색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이거는 책을 읽기 좋아하시는 분은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싱크 9. 연표를 통해 나무가 아닌 숨을 보라. 삼하천의 사기는 동서양 합 5천년 역사고전 대표적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 목차 중에 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연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만큼은 손때가 새까맣게 묻을 정도로 읽고 사색하라는 조언을 남긴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연표로 사색하라는 동양역사 공부의 핵심이었다고 합니다. 서양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 감옥의 문법에 해당한 것은 왕과 전쟁이라고 하기 때문에 연표를 만들어 놓고 왕과 전쟁 중심으로 역사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세계사의 시점을 맞춰가면서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연표로 역사를 공부하고 사색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동양의 인문학 천재들이 잘 설명해 놓았다고 합니다. 1. 마음속에 언제나 모든 백성을 행복하고 편하게 만들겠다는 뜻을 가져라. 2. 연표를 만들고 연표를 중심으로 역사고전을 읽어라. 3. 역사고전을 읽다가 전쟁, 반란, 혁명 같은 사건을 만나면 중간까지만 읽고 책을 덮어라. 그리고 그 사건의 성공과 실패를 예측해보라. 그리고 다시 책을 펼쳐라. 만일 예측이 맞았다면 계속 책을 읽어라. 그러나 틀렸다면 그 이유를 정밀하게 사색해보라. 한편으로 나 자신이 그 역사적 사건이 한가운데 있다고 상상해보라. 그리고 그 사건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파악하고 이 두 가지 면이 그 시대와 후세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사색하라. 또 내가 만일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 사건에 휘말렸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지에 대해 사색해보라. 천재들은 한 목소리로 말한다. 바로 이런 식으로 역사를 공부할 때 생각이 깊어지고 지식이 향상되며 학문이 진보한다고. 그러니 이제부터 연표로 사색하라. 이것도 참 쓸모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싱크십, 그랜드투어와 서번드투어를 떠나라. 여기서는 내가 생각하기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여행이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자기 충전을 하는 여행. 두 번째는 자기를 향상시키는 여행. 그래서 후자가 인문고전 저자의 발자취를 따라가거나 그 무대를 탐사하면서 인문학적 지식과 지혜를 쌓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17세기에 이르러 영국의 귀족 가문들에 의해서 이런 여행을 그랜드투어라고 해서 재탄생됐다고 하고요. 하지만 저자는 여기에 덧붙여 문화인류학적 여행이라 부른 서번드투어, 즉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여행을 하라고 합니다. 대학생들이 휴가 기간이나 방학 때 해외 빈민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인문학을 가르치는 경험을 가지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서번드투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인문학적 사색을 하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런 여행을 저도 한번 떠나봤으면 좋겠어요. 제 꿈 중에 하나가 세계여행을 하면서 여러 나라의 문물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접해보는 게 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열 번째 단계까지 이렇게 마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에이트 싱크, 에이트의 후속작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앞장에도 많은 좋은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5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요. 이 책은 두께가 되게 두껍고 책 내용도 많기 때문에 읽으실 분들은 서점에 가서 보시거나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읽으셔도 좋으시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좋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